괜찮으세요? 예, 좋습니다 죽어도 못 잊을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작곡가 김호연님 죽어도 못 잊을 사람 어쩌다 생각이 나던가요 그리워지던가요 아직도 못 잊어서 보고 싶어서 잊을 수가 어떤가요 바람을 잠깐요 홀로 앉아서 그 사람이 가슴에 안고 물로 흥이 다 보지 않을 사람 아, 추어도 못 잊을 그 사람 좋아요 그렇게도 생물이 나던가요 가슴이 아프던가요 방마다 못 잊어서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어떤가요 하늘을 잠깐요 홀로 앉아서 그 사람을 가슴에 안고 울려봅시다 울려봅시다 보지 않을 사람 아, 추어도 못 잊을 그 사람 아, 추어도 못 잊을 그 사람 아, 추어도 못 잊을 그 사람 아유